더크 오디오 노브 사운드 뭐가 회사 이름인지, 브랜드 이름인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TA21, 블루투스, 클래스 D 이 앰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돈 주고 산 건 아니에요. 더크 오디오 노브 사운드, 여기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네 제품을 한번 써보는 건 어떠냐? 제품만 제가 하나 받았습니다. 쪼가리를 보면 100W, 100W, TI 에서 나온 클래스 D 앰프 칩 중에 가장 최신 칩이라고 합니다. 효율이 좀 더 좋아졌고 열이 더 안나고, 그리고 채널당 100W 근데 이 100W는 전원의 옵션에 따라서 전원이 몇 볼트에 몇 암페어인가, 또 스피커의 임피던스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100W는 아니지만 어쨌든 넉넉한 출력을 내는 것 같아요. 집에서 쓰기에는 저는 끝까지 올려볼 일이 없었습니다. 올리면 바로 밑에 집에서 신고 들어올 것 같아요. 그리고 스피커 자체가 지금 15W 짜리기 때문에 더더욱 100W까지 올릴 수가 없는 거죠. 블루투스 5.0, 스펙이 어딨냐? 스펙이 제대로 안 써있어. 어쨌든 5.0이랍니다. 칩 이름이 기억이 안나네. 자료 화면으로. 하여튼 최신 칩이래요. 제 기론은 최신 칩이나 그전에 나왔던 TPA3116 D2 그 칩이나 음질면에서는 제 기회는 거기서 거기 갔습니다. 근데 점점점점 클래스 D는 포인트가 효율이잖아요. 열 덜 나고 전원을 좀 덜 먹겠죠. 음질적인 건 잘 모르겠구요. 사실. 여기 보면은 9V 에서 24V 까지 허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제가 소개해 드린 14,000원 짜리 TPA3116 굉장히 싸요. 14,000원.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있죠. 야답터를 따로 사야 됩니다. 간단한 케이스가 아래 위로 달려 있긴 하지만은 좀 완성 제품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스피커 연결하기도 어렵고 이런 거 못 꼽아요. 어떻게 꼽아요. 여기에서 좀 더 추가를 해서 DIY로 프로젝트로 만드는 용으로는 정말 저렴합니다. 이 제품은 보시다시피 그냥 한 덩어리에요. 바로 쓰기에 딱 좋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보다는 비싸겠죠. 정확히 우리나라에서 가격이 얼마냐. 그런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모양 아녜요 이거? 아!! 똑같죠. 동그라미 요거가 똑같아요. 여기. 그러니까 아침에 여거나 출근한다? 그리고 아무 생각없이 요거 갖고 갔다가 이거 대비 장점은 하나의 제품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바로 꽂고 연결할 수 있도록 완성품처럼 되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전원 파워 서플라이어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스펙을 보시면 24V 3A 24V 까지 받는다고 되어 있죠 물론 스피커 임피던스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스펙을 맞춰서 이 아답터를 동봉을 해줘요 근데 직구 제품들은 항상 공통적인 문제점이 있죠 플로우가 너무 좁습니다 가끔 진짜 요거 딱 꽂았을 때 접촉이 안좋은 경우 가끔 생겨요 근데 뭐 그건 이 제품 문제가 아니고 뭐 공통적인 거죠 이게 아마 유럽 사이즈 얇게 나오는거 그 문제가 있어요 저는 보통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여기 잘라 버리고 두꺼운 걸로 바꾸거든요 이런 제품 스파크가 많이 튀던데 스파크 티나 봐야 되겠다 안티네 플라스틱이 쇠야 약간 쎄 느낌이네 약간 쎄 앞에는 억스 하나가 있고 그리고 길게 누르는거 전원 그리고 플레이 포스 볼륨 있습니다 근데 재질은 좀 말랑말랑한 실리콘 재질이어서 이렇게 싼티는 안나요 그리고 흔들어도 소리가 안납니다 보통 싼것만 흔들면 다가다 하잖아요 요거는 그렇진 않아요 말랑말랑하고 그런데 어 누르는 소리가 약간 좀 경박해요 자 전원을 한번 켜 보겠습니다 진공관 앱은 이렇게 키면 안되죠 항상 스피커를 꽂아야 되는데 이건 뭐 그런 점에서 이런 제품은 참 쓰기 편해요 그러니까 저도 뭐 이거 메인으로 쓴다기보다는 그냥 쓰기 간편하게 테스트할 때 쓰는 용도로 참 좋아요 음질도 괜찮고 바나나 스피커가 없으셔도 여기 와이어를 직접 꽂아 가지고 좋으셔도 되고 말굽단자 뜨셔도 되고 뭐 여러가지 다 뭐 스피커 터미널 다 똑같죠 모두 세팅이 끝났습니다 여기서 바로 음악이 나와요 노브사운드 ta21 이라고 떠요 연결이 됐죠 아무 소리 안납니다 아 다행이에요 저는 블루투스 연결할 때 블루투스 디바이스 이스턴 넥댕디트 뭐 예 그게 소리 나오고 질질 하거든요 그리고 음악을 틀면 바로 나와요 예 볼륨 올리고 이 볼륨이 몇까지 올라간지 모르겠어요 99까지 올라갈려나 하여튼 제 방에서는 25 이상 올라가면 시끄럽습니다 아우 너무 시끄러워요 그리고 이 제품은 블루투스 우선이에요 억스를 꽂아도 인식을 안됩니다 블루투스를 핸드폰에서 강제로 해제를 시켜야지 억스를 인식하는데 반면 이 녀석은 억스랑 꽂아 볼게요 네 바로 멈춰버립니다 억스 우선이에요 뭐가 더 편할 것 같으세요 이렇게 편할까요 이게 편할까요 둘째 장점이 있어요 요거의 장점은 억스든 블루투스든 핸드폰으로 컨트롤 됩니다 어떻게 보면 무선으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억스를 손으로 넣고 뽑아야지 예 블루투스가 꺼졌다 켜졌다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 방법이 편합니다 블루투스 해제하는 게 상당히 귀찮아요 사실 근데 요즘에 왜 이렇게 다 가깝게 나오지 여기가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해 보신 분 없으세요 이렇게 하다가 여기 딱 닿지 않을까 라는 그리고 억스 음질은 어떨까요 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 억스보다 요 억스가 낫습니다 블루투스는 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음질이 그런데 억스는 제가 써보니까 얘보다는 얘가 조금 더 좋습니다 얘는 살짝 좀 멍해져요 살짝 근데 난 이게 더 마음에 들어 왜냐하면 이거는 재밌게 놀 때가 있거든요 전 DIY를 좋아하니까 이런 거 좋아해요 근데 그냥 단독으로 넣고 쓰기에는 이게 완성도는 솔직히 좀 더 있죠 이게 리뷰 이렇게 끝나면 좀 재미없으니까 클래스 D 앰프에 굉장히 특이한 점 하나를 제가 번외편으로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클래스 D 중폭 방식이 사실 굉장히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저도 100% 이해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 가지 재미난 것은 출력을 오실로스코프로 찍어보면 굉장히 재미난 현상이 나옵니다 지금 오실로스코프로 출력을 재고 있는데 출력이 안되고 있는데도 지금 오실로스코프에서는 파형이 보여요 끊었네 얘가 끊었네 귀로 안들리는 신호가 항상 존재합니다 항상 섞여있다고 보시면 돼요 오실로스코프가 고장났나 싶을 정도로 이상한 파형이 오실로스코프에 찍힙니다 클래스 D 앰프의 특유의 증폭 방식 때문에 그러는데요 상당히 고주파에 해당하는 신호가 섞여서 1키로 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클래스 D의 특유의 증폭 방식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게 소리의 질감으로 들린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뭔가 조금 어색하게 들리고 차갑게 들리고 그런데 요즘에 스튜디오에서 스탠다드로 쓰고 있다는 젠엘렉 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핀란드 회사 건데 그 스피커는 파워드 스피커예요 거기에 앰프도 클래스 D예요 사실 그러니까 클래스 D라고 해서 항상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어떻게 엔지니어링, 어떻게 튜닝을 해서 완성품을 만들어 내느냐 이게 좀 더 중요한 팩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간단하게 더 코디움과 노브사운드가 어쨌든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음악은 제가 녹음한 게 있는데 간단하게 이 영상 뒤편에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서 여러분 귀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인 소리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냥 참조 삼아서 한번 들어보시라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